일단 잠몸을 먼저 정리해요 잠몸을 잠몸을 비기 채워가면 공수기... 어차피 보스들은 성벽 안 때리니까 내가 비명 지대니까 아까 오빠가 닥치래 이게 딱 7분씩 하는데 경험치는 존나 많이 줘요 예 그니까 시간 대비로 점수 경험치 엄청 많이 줘서 7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존나 오려는데 그니까 게임한 시가 보면 거의 한 20분 하는 것 같은데 시간 7분밖에 안 돼요 몹을 계속 쳐야 되니까 손을 많이 움직여서 오버워치에다 RPG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모드 중에 남초 중에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뭐 능력치 올리고 디펜스 이런 디펜스 하는데 디펜스 좋아야 돼 디펜스 낫으면 돼 그러면 진짜 얘기로 누가 FPS 디펜스 재밌음 서든도 그런 거 있잖아 공룡에 그렇죠 또 뭐 난 죽으면 안 돼 오버워치 lyssep 이설 츄 오버워치 왼쪽 다운 오른쪽에서 들어간 건 보빙이 오죠 진짜 흐흣 대각선으로 보빙 쳐가지고 ㅋㅋㅋㅋㅋ 왼쪽 다운 난투 점수 받으면 어떤것이냐 그냥 자기만족이죠 아까 우리 처음할때보다 꼬병한테 진만 많아 네 다 꼬병을 없애기 때문에 못쩍어가지고 수령을 미리미리 없애나? 일단은 첫 턴은 무난하게 이건 고수입니다 고수 이제 별 5개 받아야죠 고수에서 철옹성을 한 번 성공시켜보겠습니다 한번도 죽지않고 철옹성을 아 나 위치 안좋은데 지금 별로? 뽕을 주실수 있나? 아 주실수 있구나 줘봐 아 정의 첫집 보너스도 주구나 정크렛 팁? 정크렛 팁이라 그냥 잘 맞추시면 돼요 뭐 별거 없든 자리자리 정크렛 그 강의 영상 제가 하나 찍어놨거든요 1편 그거 곧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정크렛에 대한 기본적인 팁 같은 거 찍어놓은 영상 같은 거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놨어요 내가 그냥 공개만 시키면 바로 정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업로드만 시키기 위해 공개만 시키면 되는데 지금 공개를 바로 시킬 수는 없어서 일단 낙두고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역시 고수라서 나오는 타이어 그 개수가 다른데 나오겠다 이제 애들 보스 근데 유튜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두 개 동시에 하고 있고요 베이지 온다 그러면 뒤로 빠질게요 일단 일단 한턴 기다린 다음에 이놈이 뒤로 모잉 쳐가지고 봐라 일단은 찾은건죠 아 저 아래있으면 찾은게 안되는데 아 이거 딜이 별로 안들어갔다 어? 벌써 석양이요? 내가 나무 하나 됐었지 야아 죽었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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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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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저를 다 죽게 될라네 아 저를 다 죽게 될라네 아 좀 우려놓아 깨내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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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은 정켄 슈탈 막다를 깨우신 놈들은 모두 후회하게 될거야 아 정크래 이 자식 정크래 개피 리퍼 떴구요 리퍼 재웠어 일단 정크래 먼저 잡을게요 한방 잡았어요 정크래 일단 잡고 근데 없어 아 우리 아나 죽는다 안돼 아 죽었어 안되겠다 이거 잡옷부터 처리할게요 그냥 이거 리퍼 궁 쓸텐데 좀 있으면 아이씨 못 뛰었네 일단 리퍼 다운 정확히 표적의 꿀촌 사실은 그 자리에 쓰러연치 뒤집어쓴 도락쓰니 이제 포병이 영원히 때리기 시작 왼쪽 오른쪽까지 같이 오른쪽까지 같이 아 근데 일단은 두개 박히고 리퍼 또 떴다 고고 아이씨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이고 빨리 궁 채워야 되나 매크리 빨리 궁 채워야 돼요 일단 때리지마 안 때리고 있을게 매크리 궁 찼습니다 자리를 일단 왼쪽에 잡을게요 왼쪽 약간 여기 그래야 애들이 억울하고 안 크겠지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메르신은 이거 뽕 안 맞고 잡힐려나? 메르신 피통 좀 작던데 내 시종은 일단 로독을 재워야 되겠다 숙여 로독을 재요? 그냥 한방에 안 죽네요 어 나 피가 없다 메르신 그 다음에 정크랩 잡아야 돼요 이거 잡몹 오른쪽 잡몹 조심 어 힐 줘요 힐 줘요 힐 줘요 아 메르시 아 메르시 안전히 샹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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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워 아 메르시 안 맞 메르시 벽 뒤에 있었어 메르시 개피 메르시 따 메르시 좁닉 일단 잡몹 먼저 처리 아 야 이거 어떻게 찢었다 처럼부터 깼습니다 처럼부터 깼어요 자 잡몹부터 없어요 아 좁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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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난리 싸 어 로독을 너무 잘 끈다 로독을 너무 잘 끌어 그니까 사람 아니냐 이거 이거 사람 이거 마스터 금화 플레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잡몹 잡몹 어 잡았다 저 외물의 창조단 저 외물의 창조단 대의 영웅들은 많이 신경해야 될 걸 간신히 둘 왜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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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ה 로독 미쳤어 배 5개 됐으려나 별 5개 됐으려나 안 됐을걸 액걸 마지막에 너무 많이 죽긴 했어 죽으니까 계속 점수 확 확 깎게 된데 그거? 별? 어... 아우, 헤드 잘 썼네 헤드는 무리인 거 같아 이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아야 돼 하나, 둘, 셋, 넷 오, 됐네? 아, 다섯 개 안 됐구나 아, 아깝다 따오면 안 올리면 다섯 개야 네 개 반 정도로 만족해야죠, 뭐